Q. 이 노래는 다르기의 형입니다 유이소이 형 유이소이 빅스 리더앤 유이소이 유이소이 큐뿌임버 댓글 네, 대암호. 라, 소이 홍빈. K-POP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계속 듣게 되고, 계속 찾게 되고, 계속 보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저희 빅스가 새로운 감독님과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고요. 컨셉이라기보다는 스토리가 있는데요. 우리 레오 군의 언약식을 질투한 우리 멤버들이 그 언약식을 회방을 놓는 그런... 네, 지금 빅스가 이제 5년차를 지내고 있는데요. 그 전에 데뷔했을 때 빅스와는 좀 다르게 여유로움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... 사실 다른 부분들은 아직도 저희 데뷔했을 때처럼 많이 풋풋하고 그리고 아직 그때처럼 긴장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... 그때 신인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한 것은 좀 여유로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. 네, 우선 뭐 SNS나 또 여러 이제 소셜 채널을 통해서 또 많이 확산되면서 비록 먼 거리여도 저희 케이팝의 음악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아니면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접하기 쉬워지면서 저희를 접하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. 이제 조금씩 케이팝에 대한 매력을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. 퍼포먼스가 좀 더 강렬하고 그리고 좀 더 음악성이 케이팝에서도 다양해지면서 이제 많은 세계 각지에 있는 많은 팬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케이팝을 찾아주시고 매력을 많이 느껴주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빅스가 어제 멕시코에 처음으로 와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. 팬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호흡해 주시면서 열정이 넘치게 응원해 주셨지만 또 다른 대중분들도 같이 와주셔서 저희 무대를 보시면서 저희 무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. 네, 좀 신기하게도 저희가 이제 무대를 하기 전에 두 시간 전부터 팬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노래가 나올 때마다 같이 따라 불러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열정이 좀 넘치는 그런 아주 뭔가 감동? 감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시간 전부터 이렇게 멕시코에서도 이렇게 먼 곳에서도 우리 한국의 빅스라는 그룹을 알아주고 그리고 빅스라는 그룹의 노래를 알아주고 그 노래를 계속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그 응원의 그 목소리에 보답할 수 있는 빅스가 되려고 합니다. 네, 뭐 나초라던가 또 타코도 먹어볼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? 멕시코에서 맛있던 음식들? 네, 저는 조금 특이하게 현지에 계신 멕시코 요리사분이 해주신 오믈렛인데 뭔가 재료가 멕시코에만 있는 재료들로 이렇게 해주신 오믈렛이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이름을 꼭 나중에는 알고 싶어요. 네,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타코를 먹었는데 한국 음식과 이렇게 섞어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고 좀 새로운 맛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에도 온다면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한국어를 배워주시는 것에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주려고 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한국어 자체가 굉장히 매력있는 매력이 있으니까 많이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라디오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뭐 다시 듣기를 하신다거나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셔도 좋고 또 저희 멤버들의 노래가 있으니까 노래를 들으시면서 또 공부를 해도 좋으니 즐겁게 재미있게 공부해서 꼭 저희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멕시코에 계신 우리 스타일라이프 분들 저희가 멀리 있음에도 그래도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 응원에, 그 사랑의 열정에 보답 드릴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멋진 공연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네, 저희 빅스 꼭 다시 찾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실 바랍니다. 저희 꼭 다시 올게요. 지금까지 PRV PR A 빅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